자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빙장에서 키우고 있는 저의 천대전송 이 천대전송 키운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분갈이도 21년 6월 2일날 해줬네 제가 가볍게 한다고 거리대에서 키운다고 이 플라스틱 화분에 해줬는데 예쁘죠? 진짜 예쁘게 잘 컸어요. 천대전송도 이렇게 예쁘게 크는구나 진짜 그렇게 할 정도로 예쁘게 큰 천대전송을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둘 다 좀 목대가 있는 아가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끼라니가 지금 애기가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제가 꽃 피우는 애기들 분갈이 아이고야 만질 때마다 알랭이가 떨어진다.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애기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꽃을 안 피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꽃 피우는 다육이 꽃 피우고 있을 때는 좀 분갈이를 살짝 조금 늦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꽃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애기들이 그럼 내년에 봐야 되겠죠? 영양을 어우 이쁘다. 이렇게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이에요. 여기서 어디에다 어우 이쁘다 이쁘다. 저기에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요 천대전송은 일단은 제가 먼저 이 노끼란부터 분갈이를 한 다음에 천대전송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난 물가 있어야 되는데 천대전송은 목대가 있게 막 늘어지게 그렇게 작아요. 요거 어때요? 예쁘죠? 여기다가 탁 넣어놨더니 어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요기 안에다가 넣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아 깔망 진짜. 깔망이 자꾸 왔다 갔다 해. 어머 어떻게 깔망 떨어졌어. 그래서 깔망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받은 깔망으로 깔고요. 네. 제가 요즘에 계속 계속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막 그 집을 빼낸 빼낸 그 화분들이 지금 제 테이블 위에 진짜 한가루 나와있어요. 배수충 안하는 거야? 네 안할 거예요. 배수충 안하고 할 거예요. 지금 얘가 마사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제 흙이 지금 그래서 와 살짝 누워있는 수영도 예쁘네. 약간 입구가 좁은 화분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참 노끼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소리가 시끄러웠네요. 노끼라는 꽃나래 다육에서 만원에 판매를 했었던 다육입니다. 노끼란 사실 아무데나 심어도 예뻐요. 네 이상하게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한철 딱 1년에 한 번 정도만 눈길을 사로잡는 다육들이 있거든요. 꽃 때문에 그런 다육들한테는 화분을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화분을 약간 좀 멋스러운 화분에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고가의 화분은 아니지만 그림 막 화려한 화분 말고 그런 화분 노끼란 제가 대품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요 요번 봄에 처음으로 제가 노끼란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아이고야 알랭이 또 떨어졌다. 입꼬지도 잘 된대요. 이 노끼란 입처럼 때굴때굴하게 귀여운 천대전송도 제가 하는데 두 개는 속이 완전 다릅니다. 이 노끼란은 요거는 세덤이지만 천대전송은 미인종류에 속한 다육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꽃도 완전 다른 꽃을 피우죠. 천대전송은 미인종류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천대전송은 꽃을 즐기는 다육이가 아니라 잎의 물듬을 즐기는 다육이 제가 잎꽂이 대라고 그냥 알랭이를 넣어뒀습니다. 저렇게 묵히란 문가리 했고요. 다음은 걱정이야 얘 어디다 넣어줘야 돼 예쁜 애를 진짜 이렇게 예쁜 애를 진짜 키운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얘가 예쁘구나 느꼈던 애 얘도 그리고 여러분들 웃자라요 얘가 웃자랄 것 같이 안생겼지만 얘도 햇볕 부족하고 성질을 하면 웃자랍니다. 진짜 아이고야 어머니 발라 세상 세상에 이게 뭐야 화분하고 한몸이 됐어 여기 이 잎꽂이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찾으세요? 나사 나사 엄청 큰 휴가토가 지금 배수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요거는 되게 오래됐다는 뜻 아우 요거 진짜 잎꽂이 요것도 지금 잎꽂이인데 실패한 멍충이 아니 멍충구리 요거 요거 잎꽂이 열심히 크고 있죠 밑에 잎은 떼어서 얘가 한몸이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왠지 합식일 것 같아 합식이면 같이 합식해 줄 애들도 있어요 한몸인가 한몸인가 다 오 한몸인가 없다 여기 아 여기 지금 썩은 뿌리가 여기 부분이 있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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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잘라볼께요 오 지금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오 이거 이래서 예쁬나봐 어떻게 이거 안 잘라봤으면 어쩔 뻔 이거 지금 여기서 더 잘라내면 군생이 해체가 되거든요 원래 이런건가? 이거 또 헷갈리네 뭐지? 아 뭐지 이거? 자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우 색감 너무 예쁜데 천대전송은 요 낮은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이제는 이제 곧 분리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잘랐거든요 네 느낌이 뿌리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봐요 저랑 벌써 살은 세월이 지금 얘도 해수로 지금 근 5년차 가까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목대가 좀 썩은 목대가 있어서 막 파봤더니 천대전송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물도 나가도 가격 되게 착하게 판매하더라구요 전대전송 아 귀여워 진짜 예쁘다 얘가 강몸이었으면 제가 아예 합식을 했을텐데 얘가 그래도 한몸이라고 얘네만 제가 지금 제가 심어놨거든요 좀 대굴대굴한 느낌의 잎들 자 이렇게 하고 저 애기들은 따로 애기들만 따로 심어주고 싶은데 밭에다 심어줘야 되겠다 밭이 완전 부화원이야 온갖 애기들 다 있어 천대전송 약간 뿌리가 별로였다는걸 기억을 제가 해야되는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마쳤어요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 데굴대굴한 느낌이 비슷한 두개의 다육이 같은 색상의 화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노퀴라는 세덤이구요 천대전송은 미인입니다 그럼에도 약간 비슷한 색감 너무 예쁘죠 천대전송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예쁘게 키워서 간간히 여러분께 다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